공덕이의 여섯, 일곱 살인 것 같은데 공덕이가 공덕동에서... 그래서 공덕이야 제가 여섯, 일곱 살인 것 같은데 부잣집에서 키웠던 아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버려진 아이야 근데 부잣집에 있다고 해서 안 버리는 거 아니야 쟤는 유일하게 손 이런 거 다 할 줄 알았다 하더라고 그리고 걔는 간식을 줘도 입에다 갖다 줘야 돼 그리고 그냥 이런 데서 안 먹어 어디 의자나 올라가 있어야 올라가서 이렇게 떼고 있어 걔는 완전히 귀하게 자랐던 거야 걔는 유기동물을 부탁해